지금 정상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정상 거의 다 왔습니다 정상 거의 다 왔은 상태에서 태극기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등로를 잘못 잡아서 절벽 바위 거기서 제가 무슨 완벽돈방은 아닌데 절벽을 게으름듯이 기어오르다가 오르도 못하고 절벽 중간에 거의 죽을뿐이었습니다 밑을 쳐다보니 천길랑 떨어지고 위에는 깎아지는 완벽이고 오도가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출발했어요 근데 마침 여행이 사실 하산하다가 이쪽 등로를 잘 아시는 분이랑 만나가지고 그래서 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주단지기 등반 역사상 가장 적은이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정상 올라가는 태극기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이 나네요 아따 거기서 인마 그 절벽 거기서 아 불암산이 이런거대로 불암 암수이 많다는 산인데 지금 또 있네 또 또 불퍼를 안하네요 지나가며 점심 Ferrari 창 vídeos 하바시에서 inspirational п cycle 아 temperatura 아 underestimate b 정상이 저 Não 정상이 멀어요 정상에 멀어서 tau 그래 다 봤죠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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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 저 정상이 먹었어요 아 아 아 아 정상이 버려 먹으니까 아 아 아 다 왔죠 오늘만 절벽에 절벽길을 잘못 가가지고 힘들었네 아가씨 올라가는 길이니까 내려가는 길이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촬영을 못하겠는데 올라가는 길 올라가는 길입니다